아, 통바를 저기를 안 봤구나, 여기 저쪽 뭐 안 봐도 뻔하겠지만 괜히 무겁기만 하지 뭐 요즘 뭐 좀 부린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에코 바캐스요? 배는 떠나가고 그리고 뭐 아니야 그냥 해본 얘기야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뭐? 호준아! 호준아! 네? 뭐래? 어? 저기 붕장어 준비하라고 해, 붕장어! 아, 이걸 어떻게 만지느냐가 나 쟤, 쟤 고민이야 잡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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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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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네! 네, 붕장어! 어? 있는 건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잡냐 너를! 어우! 너무 무섭다! 이거 좀 뜻하지 않게 또! 어! 그렇지! 나온다! 오케이! 자! 또 부탁한다이! 가볍게 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녹게 되네! 호준아! 네! 뭐래? 어? 저기 붕장어 준비하라고 해, 붕장어! 어, 붕장어 준비하시라는데요? 어, 붕장어 준비하시라는데요? 어, 붕장어 준비하시라는데요? 갑자기! 붕장어? 진짜? 아... 붕장... 붕장어가 잡혔나 봐요, 선생님! 어? 붕장어가 잡혔나 봐요! 응, 잠깐만! 붕장어! 좋았어! 잠깐만 있어 봐! 붕장어가 잡혔어? 네! 와... 장어 먹네? 응응! 장어 먹어요, 선생님! 붕장어! 붕장어 붕장어 붕붕! 붕붕! 붕붕붕! 아니 이거 상관은 없는데... 됐어! 저건 끝! 이야, 오늘 저녁 푸짐하겠다! 아까... 호준아! 네! 어디 있니? 삼각칼! 여기 있어요, 선배님? 어, 그거 있어야 돼! 어! 아 아파! 한번 씻어드릴까요? 어? 다시 오셨어요? 어? 어, 비웠어! 네? 뻥이야! 뻥이야! 그거... 넣고... 뭘로 붕장어를... 해야 되겠어? 아, 갖고 오네, 저기! 갖고 오는구나! 뭐야? 어? 장 보러 갔잖아! 어디서 봤어? 바다 마트에서? 얼마 봐봐! 붕장어야? 몇 마리야? 하나, 하나! 한 마리야? 응, 오케이! 우와! 봐봐! 오, 꽤 큰 거 아닌가? 아, 붉어?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이거는 뭐하니? 구워 먹어야 돼! 어... 오, 대박! 뭘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여기는! 그렇지? 그럼 뭐한 거야? 찬돈, 문어... 세 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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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소금 좀 바꿔줘! 소금이요? 붉은 소금이죠, 선생님? 붉은 소금이죠? 어? 붉은 소금이죠? 붉은 소금! 저게 안 봤으면 어쩔뻔요! 그러게! 진짜 저기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오오오! 야야야! 오우! 여기 줘봐! 와, 이거 봐! 우와! 저 놈, 저 놈! 여기다 좀... 오우! 오우! 아우! 아우! 칼 줘! 칼 줘! 칼 줘! 칼 줘! 우와! 힘이... 송곳... 어디 있냐? 이건? 내가 들엄지 yaratt rent월일이로, 오우! 어이다! 아아아아! . 쫄아앉. 아우! 어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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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뼈가.. 장난 아니구나.. 그게 뼈야? 응 뼈지 아이고 내가 호준이한테 풍장어 그랬을 때 좀 또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 들지? 응 손질이 많이 가는 거라 손이 뼈가 아직도 있나? 아 이거 어떡하지? 잘못 끝났다 잘못 끝났어 괜찮아 물을 좀 부어주세요 물 부어 물 쭉 부어 그냥 쭉 어 이렇게 이렇게 끝 됐어 세조 조금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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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그러면 이게 몇 점씩 먹는 거야? 우리가 둘 꽤 돼? 나와? 먹을게? 그럼 우리 생선 두 개 괜찮죠? 괜찮지? 지금 뭐야 이게? 어휴 이렇게 해서 굽는 거야 괜찮지 않아 응 이게 그 우리 그 저거 저거 뭐지? 쏨뱅이 그 양념하고 같이 쓸 수 있나? 그거를 안 되는 거지 안 되나? 이거는 따로 해야 돼? 그래 그냥 간단하게 소금으로만 먹자 소금? 어 그냥 소금만 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거기다가 찍어 먹지 뭐 응 그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불 또 필 수 있어? 이것도? 네 그래서 같이 하게? 같이 해야지 그럴까? 어 그래야지 아 본의 아니게 또 전혀 포식하게 생겼네 저 불씨 좀 있지 네 불씨 많아요 어 거기다 놀아 여기다 오케이 되겠다 됐어 됐어 하 너무 응 이제 불 된 거 같은데? 응 이제 불 된 거 같은데? 응 불 됐지 불 다? 응 이거는 튀김 이거는 구이 이러면 되겠네 여기가 아 여기 튀김 와 불 장난 아니다 다 튀겨버리겠어 에잇 구나 아 비 이치 이럴줌 아냐 멈출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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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그럴듯해? 어디 보자! 오우! 난 처음에 이게 열기인 줄 알았어! 열기 비슷하게? 어... 불그스름해가지고 아 열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게 먹겠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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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전방이지 이거 바로 돼 기름 나가? 어 와... 어... 어떡하지? 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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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와... 일단 저거 뒤집고 올게 요거는 조금 더 익어야 돼 더 익어야 돼 잠깐만 호준아 저거 한 번만 싹 뒤집어 자...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하고... 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너무 좋아 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노릇노릇해? 응, 그럼. 저거 올리면 되지, 이제. 뒤집어요. 됐어. 그 호준아. 네. 잠깐만. 응, 아이. 감사하다, 역시. 우와. 이런 그림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응. 어우. 뭐. 와, 진짜 비주얼 대박이다. 됐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아유,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마지막에. 갑자기 귀찮아. 이야, 진짜 되게 극적이다. 정말 오늘은 기대 없던 날인데. 조금 귀찮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랬어. 갑자기 풍성해졌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재밌네. 재밌네, 재밌네. 그치? 자,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이거. 그래서, 여기 찍어. 마늘 하나 딱 얹어가지고. 이거 먹어. 아, 마늘. 어, 마늘을 딱 얹어봐요.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 괜찮나? 맛있어, 맛있어. 이 양념장하고 잘 어울려. 그래서, 마늘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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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장어야? 야, 맛있어. 음. 맛있는데, 이게. 음. 아주 담백하고. 재밌네, 약간. 먹어봐. 먹어봐. 어때? 음. 맛있어요, 선배님. 괜찮니? 야, 맛있어요. 아, 선배님. 생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쏨뱅이. 쏨뱅이? 응. 아, 쏨뱅이 진짜 맛있다. 이 생선이 되게 부드럽네. 응. 엄청 부드럽네. 아, 괜찮아? 응. 회로 먹어도 맛있겠다. 얘는 다 맛있대. 응, 이거 맛있네. 맛있다고요? 응. 약간 내놔서. 응. 그러니까 맛이 좀. 응, 들었어. 시원하지. 응. 그게? 하나 안 읽었습니다. 응. 이거. 응. 와, 진짜 맛있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거. 응. 숯불이 좋다. 이렇게 싹. 향이 있네. 응. 이게 생선이 아주. 피안하게 부들부들해. 저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양념에 딱이야. 튀겨서. 그냥. 아유,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낚시로 잡았어, 또. 참 희한해. 보면. 아침은. 물리는 맨날. 먹으면서 먹는 거 걱정하고. 글쎄, 원래. 내일 아침에 뭐하지? 내일 아침. 누른 밥. 계란을 좀 이용해서. 계란은 4개야. 4개 있으니까. 아, 계란볶음밥을 할까. 아, 좋지. 그냥 계란과. 그냥 계란과. 그냥 된장국에다가 계란볶음밥 먹어도 맛있어. 어차피 김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 아, 좋지, 좋지. 아니면. 근데. 우리가 맨날 메뉴를 짜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 근데 꼭 아침은 맞아. 그럼. 맞아, 맞아. 맞아. 아침은 뭐. 별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일어나서. 진짜 깨끗이 먹었네. 와, 근데 여기서도. 야, 먹어야 되는 것들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저희. 만제도 때보다는 더 종류를 좀 많이. 종류가 더 다양하지. 그렇지. 예, 손뱅이, 참돔, 문어, 붕장어. 그렇지. 전복. 훨씬 많지. 거기는 맨 우럭하고 놀랭이었잖아, 우려. 이야, 신기하네 진짜.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잡힐지 누가 알았어.